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화기찬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. 어제까지 날씨가 쌀쌀했었죠.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한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. 아침 공기는 약간 쌀쌀하게 느껴지겠지만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봄날씨를 보이겠는데요. 서울의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고요. 강릉 23도로 평년보다도 6도가량이나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.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공기가 참 건조합니다. 특보 지역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.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도 등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.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또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고 있기 때문에 각종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. 강원 영동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동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.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전국이 가끔 그룹 많은 모습이고요. 서로 비롯한 일부 지역에 박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제주남쪽 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따라서 서울, 경기와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요.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그룹 많은 하늘을 보이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.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서울 17도, 대구 23도, 부산은 18도가 예상됩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.5에서 최고 3미터로 높게 이겠습니다.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. 제주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.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8도, 광주 22도 등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. 역시 일교차는 크겠습니다. 모레도 전국에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요. 밤늦게 중북부지방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.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20도, 강릉 24도, 부산 20도 등으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웃돌면서 무척이나 따뜻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